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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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플라이 그노코! 안녕하세요 그노코입니다. 네 여기는 지금 나의 이름에게 프로필 촬영 현장입니다. 저는 나의 이름에 대해서 유재하 이름이 됐고요. 프로필 촬영도 행복하고 재밌는 일이라서 촬영하면서 행복하고 빨리 작품 나오는 거 보고 싶어서 기대가 되고 다 같이 힘내고 재밌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고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바나분들도 저희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나의 이름에게 유재하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낮초코! 약속! 고기! 약속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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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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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!